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삼성전자가 이제 호재가 좀 나오면 주가가 올라야 될 건데 주가가 오르지를 않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삼성전자가 마이크로소프트 사고 메타에서 주문을 받아가지고 맞춤형 hbm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맞춤형 고대역풍 메모리를 만든다고 하는 이런 소식은 엄청난 호재지 않습니까 이런 호재가 나오면 주가가 올라야 되거든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삼성전자가 마이크로소프트 사와 페이스북의 메타에서 맞춤형으로 공급할 고대역풍 메모리 커스텀 hbm4 6세대 개발에 착수했다 이제 엔비디아 여러분들 반도체가 너무나 비싸니까 GPU가 비싸니까 이런 빅테크들이 다 자체 내에 반도체 설계 부분을 육성해가지고 자체 ai 반도체를 만들지 않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사는 마이아백 메타는 아르테미스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삼성전자하고 협업하는 6세대 제품으로 협업하는 이런 굉장히 좋은 소식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설계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김정호 가이스터의 여러분들 전기전자공학부의 교수님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ai 패크는 hbm의 설계능력에 많이 달려있을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호재가 나온 겁니다 그럼 주가가 올라야 될 거 아닙니까 반도체 주가가 그런데 이 반도체 주가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작 반도체 지원법이 나오자 삼성전자 주가가 우수수 백약이 무효 삼성전자 또 신저가 삼성전자 52주 신저가 경신 이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1개월째 보게 되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호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지 않습니까 한 분이 여러분들 이 기사를 보고 이 기사를 보고 여러분들 아니 메타에서 여러분들 설계를 맡기고 마이크로소프트에 설계를 맡겼다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수유를 잡아야 될 거 아냐 만들면 뭐하나 hbm은 삼성전자가 처음에 안 만들었나 그런데 지금 막 그냥 회사가 어렵지 않냐 반도체 만드는 데 수율 제품 분량률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하이닉스한테 계속해서 여러분들 뒤떨어지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일부러 흘린 기사라고 생각 안 하는데 이렇게 좋은 그런 기사들이 나오는데도 왜 주가가 이 모양이냐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상반기까지는 삼성전자가 이야기하면 다 믿고 이렇게 했지만 삼성 hbm4 성부수 전용 라인을 짓고 빅테크 고객선점 나섰다 기자가 3명이나 달라붙었으니까 상당히 심층 분석을 한 기사인데 hbm4란 6세대지 않습니까 5세대 4세대에서 계속 밀린데 6세대는 어떻게 성부수를 던지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 이야기죠 ai 칩의 설계 1위 기업인 엔비디아는 2026년에 차세대 AI 반도체인 루빈을 양산하는데 거기에 hbm6세대를 탑재하는데 삼성전자는 현재 hbm4를 위한 전용량인 d1c를 구축한 상태고 공정은 d1x, d1y, d1z, d1a, d1b, d1c으로 해로폭이 좁아지고 미세공정으로 바뀌어 왔는데 현재 모델인 5세대인 hbm3는 d1a에 생산 중인데 d1b를 건너뛰고 곧바로 d1c로 돌입할 내용이다 대량 생산 전에 소규모로 시범적 제품을 만드는 파이럴 생산 단계이다 그럼 이게 기술적으로 제가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없는데 d1a를 잘하지 않고 d1b가 되는지 d1b를 잘하지 않고 d1c가 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게 되면 고난도 미세공정이 진행될수록 전 단계를 성공해 가지고 전 단계 축적된 여러분들 그런 제조공정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 높여가는 것 같은데 제가 엔지니어로 직접 여러분들 이런 걸 안 해봤기 때문에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d1a하고 여러분 d1b에서 많이 밀렸는데 d1c는 어떻게 갑자기 나아지는지 그게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번에 동아일보에 여러분들 삼성전자 20년차 엔지니어가 3세대 4세대를 못했는데 6세대를 어떻게 잘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 아무 관련이 없이 d1a d1b 공정을 잘 못하더라도 d1c에서 갑자기 뭡니까 뒤집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제가 전제조건을 반드시 까는 겁니다 저는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없는데 이렇게 생산공정이 미세공정이 계속 고난도로 진행되는데 이게 점프가 가능하냐 공부는 점프가 가능하지 않거든요 이제 뭐 설계를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1위를 역전하는 데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에 이제 루빈에는 고대 역풍 메모리 6세대가 8개 들어가고 그다음 출신은 루빈 울트라는 12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큰 시장인 거죠 이게 가격이 비싸니까 아마존은 이스라엘 반도체 기업 아나프루나 랩스를 인수해 가지고 자체 AI 반도체인 인프런시아 트레이닝을 만들고 메타는 마이티안가를 만들고 마이크로소프트 사는 GPU 마이아 100 이런 걸 만들어가 자체 너무 비싸니까 너무 비싸니까 이렇게 이제 만들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파운드리 언반 여러분들 굉장히 보시면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HBM 수율 경쟁에서 삼성전자가 다시 SK하이닉스의 대등한 경쟁을 전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내가 잘 모르니까 닥터 AI한테 물어본 겁니다 삼성전자의 수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현재 기준으로 보면 근본 문제가 삼성전자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겸손하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AI가 뭐라고 하느냐 현재 상황을 볼 때 삼성전자가 HBM 수율 경쟁에서 SK하이닉스를 따라잡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언론 프레이를 아무리 하더라도 AI까지 여러분들 언론 프레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AI가 이렇게 답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절대적인 게 아니죠 특정 AI만 이렇게 답했으니까 다른 데 교차 체크를 해봐야 하는데 그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안 한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가능한데 단기적으로는 따라잡을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SK하이닉스의 5세대 HBM3E의 수율이 10개를 만들면 8개가 정품이 나오고 2개가 불량품이 나옵니다 삼성전자는 10개 만들면 4개에서 5개가 정품이 나오고 4개에서 5개 정도가 불량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6세대에서는 대등한 경쟁이 가능하다 그게 잘 믿기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더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의 D1B 공정 수율은 50% 미만이고 D1C 공정은 한자리수대에 머물고 있다 거의 제로 수준이란 거 아닙니까 D램 경쟁력 약화가 HBM 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무슨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건 이런 게 아니고 계속해서 좋은 그런 호재 마이크로소프트 사회 자체 AI 반도체를 수주할 가능성이 있다든지 메타 수주할 가능성이 있다든지 그렇게 하면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주가가 계속 곤두박질 치니까 닥터 AI한테 물어본 겁니다 이 수율이 진짜 대등한 경쟁이 가능하냐 여러분들 이 양반 이야기가 대등한 경쟁이 지금 단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SK하이닉스는 5세대에서 80% 수율이 나오고 현재 삼성전자는 40에서 50이 나오고 6세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수율이 거의 한자리 숫자라는 거 아닙니다 한자리 숫자 삼성전자가 삼성전자는 HBM4부터 D1C 그러니까 한 단계를 점퍼해 가지고 할 거라는데 HBM 수율 항상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거는 D램 공정 개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기술력 격차가 많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럼 기술력 격차가 어디서 발생했냐 그듬 말씀드리지만 저는 엔지니어가 아니고 반도체 업계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니지만 논리적으로 추론을 하지 않습니까 4월 달에 엔비디아의 5세대 상품의 품질 테스트를 맡겼는데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거의 8개월째 여러분들 퀄리티 테스트를 통과를 못한 겁니다 통과를 못했다는 것은 뭔가 근본적인 제조 공정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의심을 하는 겁니다 사전 지식은 갖고 있죠 삼성전자는 D램을 적청 쌓아 올릴 때 필름을 깔고 SK하이닉스는 에폭시라는 여러분들 액체 실권을 주입해 가지고 여러분들 굳히는 방식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개의 생산 공정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의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SK하이닉스의 어드밴스트 MRNUF 기술은 고대 역풍 매물이 제조해서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이 차이에서 오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의 HBM 수요를 따라잡기에 관해서 현장 엔지니어들의 목소리와 회사가 발표하는 보도자료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던진 질문입니다 엔지니어들은 내부적으로 문제가 정말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회사의 홍보 담당 직원들은 SK하이닉스를 곧 따라잡을 수 있는 것처럼 보도자를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 엔지니어들의 목소리가 더 신뢰할 만한 것 같은데 이렇게 제가 AI한테 물어본 겁니다 어디 뭐 딴 사람한테 물어볼 그런 데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닥터 AI께서 이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현장 엔지니어들의 의견이 실제 상황을 더 정확히 반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율 격차가 지금 발생하는데 그게 기술상의 문제하고 관련해서 제조 공정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가 채택하고 있는 어드밴스트 MRMUF 기술을 도입하는 움직임은 자사 기술로서는 수율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옛날 같았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제 AI라는 게 등장했으니까 AI한테 여러분들 감정 개입하지 않고 물어보니까 제조 공정상의 문제가 원인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의 기술력과 자원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격차를 줄일 수가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엔지니어들이 언급하는 문제들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 엔지니어들의 의견이 실제 기술적 상황을 더 정확히 반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젠선 황이 일부러 안 해준다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SK하이닉스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데 독점적 공급을 받는 건 대단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8개월이나 지체가 되는 겁니다 지금 시대에 8개월 향상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죠 자 추가적으로 보지죠 HBM의 기술력 격차가 왜 발생하느냐 삼성전자 홍보실에서 내는 희망적 보도자료는 그동안 많지만 주가가 반등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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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